centuries and years of experien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물리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를 왜 왔을까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팬카페에 많은 간에 분들께서 저에게 편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직접 답장을 해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만들 쿠키를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정말 열심히 만드는 만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동아리 시간대에 제가 쿠키앤플레이어거든요. 예전에 쿠키를 처음 만들었다가 쿠키가 거의 돌처럼 새까매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쿠키가 박살 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드니까 되게 새롭네요. 여기 디자인이 많아요. 뭐 사슴. 사슴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리고 아저씨가 있는 아 눈사람이네요. 눈사람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미스터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산타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사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손 씻었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손 씻었습니다. 오케이. 나왔어. 됐어 됐어. 여기를 잡고 잡혀야 돼. 오케이. 예스. 예아. 위에다 옥자 넣고 맥한데?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이런 건 처음이라서 자꾸 나오려나. 오우 예아.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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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됐어. 아 예술이 나왔군요. 보이시죠?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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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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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 스노. 스노 맨. 네.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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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이 꽉 잡 문제다. 마지막은 채. overwhelmingly. 이겼구나. 아! 참! 퉁퉁 퉁퉁여여가지고 못 찾았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좋아. 수영아. 넘어갈거잖아. 오, 야! 됐다! 어? 콕 삐뚤어졌네? 코를 채워줄게요. 그치. 크리스마스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랑 선물. 그 두 개가 가장 생각이 난. 저와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MP3였어요, MP3. 뭐 학교 가는 길이나 그럴 때 제가 음악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MP3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컴퓨터 틀고 음악을 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MP3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남한테 은근슬쩍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MP3 하나 갖고 싶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정말 마법사 마냥 기억을 해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잖아요. Q. 오 마이 갓! 뭐? 가운데를 그냥 없애는 거야. 집사2장 가운데가 비어있는 크리스마스 트림 도둑 제발 눈맞아 솜달 도둑 엄지가 잘렸어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이 쿠키를 어분에다가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인서트! 매스! 렛츠기! 따뜻하겠다 안에 기대가 되는 부분 타이어 그래서 이 안을 제일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그재그 해서 테두리 라인을 따르고 그 안을 얇게 얇게 펼치시면 좋아요 그 빨간 거랑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하시면 돼요 렛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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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thigary 렛츠기! 위리 오 персонаж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흐르지 없는 거니까 집이잖아 흐르지 없는 거니까 살짝 살짝만 그냥 끓어서 채우시는 거니까 크리스마스데이를 저희 엄마랑 같이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건 좀 있는데 그냥 엄마랑 하루를 가내려고요 되게 푹 빠지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지금 거의 심장이 한 160정도 뛰는데 엄청 떨려요 이게 등등껏 해야 돼가지고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잘 풀어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안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